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대전과 세종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대전, 세종, 충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낮 최고 기온도 32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가 계속됐습니다. 대전 우월드가 최고 기온 37도를 기록했고 부여 양화 36도, 공주 유구 35.2, 보령 34.8도 등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.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에서 35도로 더위가 계속되겠고 오후부터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. 기상청은 오후 모레부터 최고 8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